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예요? 이거 고깁니다 손으로 이렇게 한순간에 장난같이 있는 도구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에요? 네, 포도로마요 도다리, 노래밍, 낙지, 망상어, 황어 13마리 정도 되네요 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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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전을 딱 버리다가 불과 몇 초 사이에 손으로 딱 꽁겨 잡았을 때 손에 잡히는 그 느낌 그 손맛, 그 움직임 이거는 뭐 짜릿하죠? 누가 소리sea 뭐예요? 버거입니다, 버거 보거 그러다 안녕하세요 버거입니다 4. 4. 5. 5. 5. 5. 5. 5. 신뢰합니다. 잡았어! 잡았어! 진짜 잡으셨네요? 네. 와, 운 좋게 한 번 해놓았습니다. 아, 짜릿하네요. 역시 이 무거운 거, 이거 딱 뜯어낼 때 그 손만 아, 끝내줍니다. 바로 이 맛에 이런 거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?